231쪽을 펴주세요. 이제 그 먼저 시간에 법다리와 지상선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신의 선사가 육조선님을 참배하는 거예요. 또 한 선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혜라고 하였으며 남량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께서는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혜를 세 차례 때리시고 나서 신혜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혜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 말이 지금 말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출처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신혜라는 선님은 685년에 출생하셔서 758년에 입적하신 선님이거든요. 그러면 육조해능선님보다는 45년인가 육조선님이 713년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신혜 스님이 육조선님을 이때 배울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3살 때 육조선님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삶이가 이 정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견이 이미 섰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이 신혜 스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신혜 스님이야말로 육조해능선님을 육조의 법통전성에 올려놓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해명선님께서 본래 그 불지견을 갖춰서 그렇게 닮아서님의 전법을 개성할 만한 그런 지혜를 활달하게 통달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의 사상을 제자가 끝없이 끝없이 전성되게끔 그분을 그렇게 모든 만인들에게 인정받게끔 조도 역할을 해 준 사람 중에서 가장 공덕이 크다 하면 공력이 신혜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뒷장에 가면은 법회가 육조 스님에게 스님께서는 법을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물어요. 그럴 때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뒤에 20년 뒤에 어느 한 정법을 세우고자 명을 걸고 나서는 자가 있다. 그가 이미 내 법을 전수받은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20년 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활대대운사에서 무차법회를 열고서는 신혜 스님이 북종선의 보적이든지 어떤 그 스님이든지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이 남종동교의 사상과 법적으로 법거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혜 스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혜 스님이 그로 인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완전히 그 해능 스님을 그 위치를 확실하게 남종동교가 그대로 독립이 되어서 북종하고 상관없이 그 법이 이어나갈 겁니다. 사실 그 이후로 남아해양계열이라든지 청원행사계열이라든지 마조도일, 석두희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은 임재고 이쪽은 위양종으로 해서 또 조동종으로 해서 법안, 운문, 이 5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임재계열에서 항용파, 양기파 2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종, 7가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공이 신혜 스님의 공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육조 스님을 그렇게 반석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걸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 도낭보는 육조 해능 시님의 법문에 최초 이게 편집된 법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집은 누가 편집했냐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신혜 스님의 계열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혜 스님 계열에서 이걸 만들 때 여기에는 신혜 스님이 지혜종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더기본을 보든지 정보본을 보든지 보면 거기에는 이 신혜 스님이 지혜종도로 나와요. 지혜종도로.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미 정보본이나 더기본이 나올 때는 속나라 때거든요. 그때는 이미 마조계통의 법통이라든지 석두희천의 법통이 이미 법통이 다 정해졌어요. 그것이 법정통설이 다 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해지면서 그쪽에서 또 하나의 법통설에 입각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혜 스님이 지혜종도라는 그때 만드는 의록이기 때문에 더기본과 정보본에는 지혜종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가 아주 행편없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신혜 스님의 그 법을 잇는 후손들이 끊겼다는 것이죠. 그 끊긴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우리가 그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고 오늘 이 종지가 자꾸 빗나가니까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혜 스님이 지혜종도라는 말이 이후에 나오고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육조당경을 볼 적에 가장 우리가 믿고 볼고 하는 것이 이 도낭본이에요. 우리가 도낭본을 만드는 가장 익김을 많이 쐈고 펜찬의 역할을 한 신혜 계열에서 한 도낭본을 보면서도 신혜 선사는 지혜종도로 지금 그렇게 인정이 돼 있는 말들이 많이 떠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또 보는 입장에 따라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하면서 스스로 한번 또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계대사 별전에는 보면 어린 나이 13살의 사미가 어느 날 육조선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무슨 법문을 하느냐 하면 본래 자성이 청정본련하여서 그 청정본련한 자성은 붉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계속 육조선님이 법문을 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물건인가 하고서는 성가기감에도 노죠. 이 말들이.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육조선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도정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중도정견. 이 정도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중도정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혜가 그 대중 가운데서 어린 사미가 손을 탁 들면서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선님께서 본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본원은 모든 재불의 본불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선님께서 내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희놈 어째서 이름을 세우느냐. 불성이라는 이름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신혜가 바로 스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불성은 본래 명자를 떠났습니다. 불성에는 명이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상이 붙을 수가 없지요. 불성에는. 정견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그거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에는 명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놈아 네가 어찌 불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니까 선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주 내가 좀 각색은 했는데 선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내가 좀 각색했어요. 신혜선님은 뭐라고 했냐면 선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선님이 보통이 아니거든 정견이 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선님이 그 자리에서 대중보론 앞에서 신혜를 세 번 때렸어요. 주장자를 가지고. 그리고는 버릇 없는 놈.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다른 대중도 다 흩어버리면서 어린 사미만은 남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계대사 별전에는. 그러니까 사미가 신혜선님이 남았어요. 남았더니 그때 육조선님이 사미를 불러다가 불성은 받아들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가 불성은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아까 때렸을 적에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이렇게 아팠습니다. 불성이 받아들임이 없는데 너는 어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가 하는 말이 어찌 목석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알겠죠? 하도 계속 내가 그 이야기를 중도 정견을 해왔으니까 어찌 목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육조선님이 그렇다. 어찌 목석과 같겠냐. 이것이 바로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정견이 서고 확실히 중도 정견을 알면 해도 헨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닦아도 닦은 바가 없는 경지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다. 그러면 어린 사미가 체험이 된 것이냐. 체험은 안 됐겠죠. 그래서 육조선님이 신혜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 무거운 돌을 글머쥐고 디딜방아를 8개월 동안 찌우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에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품인지 가리왕의 할절신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리왕이 그 열혜를 사지를 갈라놓을 때 네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런 게 분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분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과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면 같이 맥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인용해 오셔서 편집할 때 간단하게 앞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육조선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내 허물을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육조선님이 중생과 똑같은 말이지 항상 업식에 휘둘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 가지고 욕망에 휘둘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 가지고 만날 자기 허물을 본다는 이런 말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찾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항상 내 허물을 본다.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이것이 각성에 수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불지견이 열리면 성품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성품이 그대로 슬리적으로 흘러가게끔 우리가 모든 사유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염기적각 저번에 자각종색승사의 자선의 논의 염기적각 말씀드렸죠. 그 염기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바로 우리가 자각해라고 그랬죠. 그 자각하면 자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진녀불성이고 우리 본연의 본성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본성자리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견이 안서가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본연의 그 불성이 그대로 아주 기운이 솟아올라왔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집착에 항상 애착 가지고 있는 중생업식을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성에 일어난 그 지혜종자를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허물인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근본 자성계를 범아버린 거예요. 대성에서 말하는 근본 자성의 계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성에서 말하는 건 행동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계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한생각 중생업식을 가지면 그게 진성을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진성 반냐 지혜를 갖다가 배반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자각할 때는 진성 본성이 올라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거를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8만 4천 지혁문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8만 4천 6도를 윤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지고 건너다니듯이 계속 아르마리로 분별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얽으면 누예고치와 같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산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거를 항상 그거를 항상 살핀다니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육조당경이 이래서 이게 동교법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보통 정견이 서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건 못 본다는 거야. 그냥 잘못을 본다니까 내가 욕심 냈다든지 남에게 처신 잘못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흐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흐물, 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중생은 정견이 안 서가 있으면 항상 양변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양변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익을 따지고 자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집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참으로 알고 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미혹되어 가지고 어리석어 가지고 스스로 지가 허공의 아지랑이를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서는 지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서 지가 굴러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민이 여겨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허구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나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까닭에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기도 한다는 것은 진성 본성을 본다는 이야기이고 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그런 양변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용을 하면 보는 것은 진공을 보는 것이고 그렇죠? 또 진공을 보고 또 우리는 진공이 바로 색이니까 색을 보죠. 그럼 색을 보면서 또 색을 보지 아니하고 진공을 보죠.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죠.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래서 열방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중도정교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했는데 어떤 것이냐. 너는 말이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고 했는데 너는 너 경기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인의 원안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변에서 나오는 소리로 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신혜야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다 이 말이야. 양변이고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생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조견에서 별전에서 인용해오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때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정견에서 그러한 쪽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신혜가 양변에서 머물고 생멸에서 머무는 것으로 육조선님이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말이지 와서 큰신임을 희롱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혜가 예배하고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문구는 여러분들이 더 읽으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참정기연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참정기연에 또 한 번쯤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듣기만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자기 어떤 법의 정견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조선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모든 초기 선종의 선법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달마스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 그런데 달마스님에서부터 계속 이 정법이 육조선님으로 거쳐서 그 법이 단전으로 내려왔는데 달마스님이 오실 때 중국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때는 중국에는 인도에서 경전이 넘어가서 그 경전이 넘어갈 때는 대승 경전이 먼저 넘어가고 소승 경전이 뒤에 넘어가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했죠. 대승에서는 없다고 하고 소승에서 경전이 오는 데는 없다고 하고 이게 있는 것이냐 없으냐 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 7,800년이나 걸쳐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학을 잘 정리정돈을 성격 따라서 한 것이죠. 이런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달마스님이 오실 때는 이 교학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절정지에 올랐던 거예요. 최고의 교학의 경지에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학으로 말하면 천태학이라든지 또 하음학이라든지 하음경의 내용과 하음학은 다릅니다. 법화경과 천태학이 다르듯이 물론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응용이 되고 논리적으로 잘 한 것이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학이 또 그 이후로 삼장법사에 들어가는 현장선임이 계시잖아요. 현장선임도 육조선임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상종의 유식학이라든지 하여튼 중국당에 교학이 아주 극치에 이르렀는데 그 교학이 계속 극치에 이르면서 각 교학 간에 서로가 그 난사판 교리를 가지고 끝도 없이 서로가 이렇게 자꾸 시비가 생기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도대체 관념적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돌아가면서 뭔가 그 말 가지고 말 장난하는 식으로 희론적으로 계속 범람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달마서님이에요. 어째 그렇게 다 하느냐 정견이 다 썼으면 체험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달마서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 직지인심견성성분이다. 그러니까 직지라는 말은 양변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견에서 볼 때 직지는 중도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곱게 가르친다는 말은 유마경의 직지라는 말은 직심은 중도정견 곱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게 가르치는 중도정견이죠. 중도정견을 직지인심이니까 사람의 그 본성을 바로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법화사상이나 우리가 다 이해할 때 본래 청정자성이 본래 갖추어지가 있다. 그래서 본래 성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견성성분이니라. 자기의 본 성품을 그대로 보고 불지견이 열린다. 이렇게 직지인심견성성분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직지인심견성성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해가대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 해가대사도 그 해가전에 이렇게 보면 해가대사도 경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재가백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학문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고수의 다리가 있는 사람이 해가대사야. 그런데 해가대사님이 그러면서도 뭔가가 석연치 않는 거야. 뭔가가 꼭지가 안 떨어지고 뭔가가 생사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밑구녕에 그냥 동이 밑구녕에 딱 빠지는 시원한 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야. 그런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절정에 올라가 있는데도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직지인심견성성분을 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스님, 불법을 어떻게 체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구하지 마라.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해가스님을 알고 자꾸 문자나 교학적으로만 자꾸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필묵 위에서 돌을 구하려고 하면 동정호 못의 물을 붓으로 찍어말리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안에 내심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지금 내심은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너가 나에게 가지고 오느라. 어떤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것이 괴로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사실은 찾아도 그 고통스러운 것은 괴로운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미혹해서 착각해서 내가 그대로 고통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진녀본성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그 닮아스님은 해가대사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것이지. 그러면 너는 스스로 본래 본성에서 네가 스스로 벗어난 것이니라.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염기적각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고통이 일어났을 때 고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본성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 보는 그것을 네가 그대로 온몸으로 믿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하고 체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그 깨쳤다는 것이 그냥 그 두 마디 가지고 깨친 것이냐. 두 마디가 깨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구도적인 그 목마름 갈망이 얼마나 쌓이고 쌓여있으면 거기서 그게 깨치느냐 하면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느냐. 왜 공에만 빠져 있는가 싶어서 다시 스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이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것을 제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본래 자성이 공적하면서 요요상제합니다. 그랬거든요. 요요하다는 것은 아주 고요하면서도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밝고 밝은 것이 그대로 전체가 그것이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서님은 네 마음이 이미 안심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닮아서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안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안심이면 제일이야. 우리가 종교를 하는 것도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 종교적인 것은 안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심이 뭐라고 바뀌느냐 하면 다음에는 그것이 육조선임 되어와서는 무념으로 바뀌고 마조 되어와서는 그게 무심으로 바뀌고 그 당시에는 하엄에서는 그거를 벗개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벗개심. 하엄의 적심이 벗개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적심이라고 하는 적심은 정견이 서가 있지 않으냐고 불지견이 열리지 않으냐고 할 때 미혹된 중생의 마음을 그 마음을 적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적심이 그대로 무심이니라. 그대로 안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이 그렇게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교학의 마지막에 가서 동의 밑군용을 떨궈주는 것은 이러한 선사의 결정적인 중요한 한마디 그것은 불조의 해명을 드러내는 그냥 중도 정견의 한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한말씀이 사실은 동의 밑군용을 빠뜨리니까 후세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것만 붙들고 엄청난 많은 세월을 방하고 세월을 많이 보냈다 이 말이야. 선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그 적심이 무심이니라 하는 그 말은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많은 정견의 쌓임의 결론에서 서로 융화되는 가운데서 그 말이 결정적인 직연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직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다음 대에 누가 나오죠? 해가스님 밑에 성찬스님이 나오잖아요. 성찬스님은 풍뱅이 걸려가 문둥뱅이라고 그러죠. 걸려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그분의 공부했던 쪽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분은 사실은 동굴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승경전을 많이 보고 이분이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신신명을 보세요. 중도 정견만 다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대승경전을 보지 않으냐고는 그런 것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처님의 중도 정견 진리에 맞게끔 여법하게 그 신신명이 엮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문둥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니까 항상 숨어서 언급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동의미꾼형을 빼기 위해서 해가대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해가대사도 역시 그 스승의 닮았으님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3조를 다루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그러면 그 죄를 나에게 열어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양변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양변. 정견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양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변에서 온 거니까 양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찾아도 열어놓을 수가 없고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미 모든 참회가 되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회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당신 법통의 제자로서 계를 주는 것이죠. 세속인으로서 그때만 해도 율종에 밀려가지고 선종이 자리를 못 잡고 교종에 밀려가지고 선종이 계속 이렇게 물에 부쳐 떠다니듯이 아주 생활이 이렇게 해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진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선종이 달마스님 이후로는. 달마스님도 그렇게 떠나신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음에 공부하시면 달마스님이 가신 그 사연을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잖아요. 결국 해가스님이 입적하실 때 어떻게 가실지 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율종과 교학에 의해가지고 선종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밀전되어 가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님께서 인가를 해주면서 불법성 산부에 기여하니까 성은 제가 봤습니다. 해가스님을 보니까 성은 알겠다 이 말이죠. 불은 뭡니까? 본성이 청정한 것이 불이니라. 법은 뭡니까? 법은 모든 것을 청정한 자리에 8만 4천 공덕을 피해내는 것이 법이니라. 그랬거든요. 중생업식에서 8만 4천 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성에서 그 청정 본성 자리에서 8만 법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편은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처님의 경전을 통하고 공부를 하면 법으로 그 길은 같은 명이니까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불과 법과 성이 잘 융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도의 연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도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해가스님이 삼조스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불법성 정견을 알기 전에는 그 중생의 오온심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 다 뭡니까? 그게 오온심이잖아요.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온심이 원정열반입니다. 이게 처음보다 뭔 도리냐면요. 보리달마의 그 사상을 받은 말이죠. 반냐사상과 부처님의 경전에 말씀하신 반냐사상과 또 열방경의 불성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겸해지가 있는 거예요. 또 달마스님이 해가스님에게 전해준 경이 있죠. 능가경이잖아. 능가경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가경 사상이 뭡니까? 열애장 사상이거든. 그렇잖아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해서 능가경이 점수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견이 열려가지고 능가경을 보면 능가경도 역시나 반냐사상이나 불성사상이나 똑같은 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견이 안 열릴 때는 점수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대 근기에 따라서 전법을 설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법문할 수도 있고 제과자를 위해서 법문할 때는 또 법문이 전법이 되고 또 여기보다 더 상승, 최상승, 성구도리로 나갈 때는 개개토리로서 일체 모든 명과 상을 세우지 않은 본성에서 그냥 살불살조하는 또 최상도리를 드러내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과자를 위해서 전법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점수인이다. 법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음색심이 바로 원정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조선님이 그걸 듣고서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조 도신대사잖아. 사조 도신대사도 역시 성찬선님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뭔가가 자유롭지 못하고 법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야. 법을 대강 이해는 하겠는데 그 법대로 한번 살려보려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묶인다 이 말이야. 자꾸 아주 확달하게 관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한번 묶인 적이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찬선님이 너가 너를 묶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벌써 자유몸이 아니냐. 이렇게 그 법의 성격이 내려오는데 이건 하나의 간단한 간단하게 제가 짧은 시간에 사상적인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냐를 정리정돈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삼조선님은 도신대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삼조의 신신명이 보면 첫머리가 뭐죠? 지도는 무난이니 지극한 돈은 어려운 것이 없느니 유행간택이니라. 간택을 꺼린다 이 말이야. 간택을 꺼린다는 것은 뭐냐. 양변에서 움직이는 사고를 꺼린다 이 말이야. 양변에 집착한 것을 나는 꺼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도는 무난이니 유행간택이니 단막 정의하면 정의라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잖아. 양변이잖아요. 그 양변에서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통년명백한다는 말이 중도정견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신신명 끝에 가서는 신심이 불이요 불이 신심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거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본래 본유되어 있는 불성을 믿지 않은 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윤회를 하고 흘러오고 중생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지 믿음에는 사실 더 이상 흐를 것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원경에도 신만이라고 했잖아요. 발끝에서 머리까지 믿음이 꽉 차버리면 그 즉시의 발심이 그대로 변정각이다고 했거든. 하원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대한 말이지. 그대한 불성의 바다에 한 방울의 종자인이 떨어집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종자인이 떨어진대 그걸 잘 관하고 지키라 이 말이야. 그건 한 방울의 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발 안욕다라 산막 산보리의 발심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발심종자. 발심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보리심은 깨달을 각자잖아. 그렇죠? 그 깨달음을 내가 비로소 지금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 받아들인다고 일으키는 발심도 오직 마음에서 하는 일이요. 안욕다라 산막 산보리의 불지견도 그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상적 상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중생이 바로 부처로 들어가는 반냐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공적하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로도 들어가버리고 공적하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으로도 뛰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 믿는 마음이 그대로 그 원년의 정각자리고 그 믿는 마음과 정각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정리를 해줬고 그러니까 도신대사 밑에 누구예요? 홍인이잖아. 홍인은 지금 이야기가 참 맞는데 재송도인이라고 해서 전생에 도신대사하고 만났던 분인데 그런데 어린 나이에 홍인을 다시 몸 바꿔오라고 하니까 다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네 성이 뭐냐 하니까 내 성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이길래 그래 드러낼 수 없느냐. 불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성. 그러니까 사조선님이 불성 거기 있는 것이냐 물은 거예요. 다시 이제 점검에 들어가는 거죠. 불성 거기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중도 정견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게 사상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도 정견 하나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조 홍인 대사는 사조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5조는 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6조 해농이잖아요. 6조 해농 스님을 만났을 때 남방무지랭이가 말이지 네가 무슨 불법을 성취하겠느냐. 짐승 같은 놈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고 남사람이 있고 북사람이 있고 북위가 논아지겠지만 불성에 무슨 양변을 가지고 덜미기느냐고 대드는 거예요. 불성 무남북이라는 말이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야. 열방경을 보지 않고서는 불성 무남북이라는 용어를 6조 스님이 어째 쓰겠느냐 이 말이야. 불성에는 무남북입니다. 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보통이 넘거든요. 그래서 데리다가 밤에 가리킨 것이 건강경 아니에요.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 잘 들어야 돼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중도정견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6조 스님은 뭐라고 정리했죠? 그것을 6조 스님은 바로 정과 해로서 정리한 거예요. 마음이 불성이 뭐냐. 정과 해미다. 정의 일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종선에서는 정과 해를 분리시켰죠. 정으로 인해서 해가 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로 인해서 정의 바란다고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사상적인 것을 갖다가 북종선에서 신수선님이 그러한 점수법을 이야기를 했어도 신수선님은 5조 홍인문화에서 능가경의 홍인선님과 대담을 나눌 때 아주 신수야말로 시원스러운 맛이 있다고 능가사작의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수선님도 상당히 돈법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돈법을 이야기할 때는 돈법을 이야기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점수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큰 자비로 가지고 그때 다 부처님도 수기설법이잖아요. 부처님이 돈법을 몰라가지고 4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장경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거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법이라고 해서 저하로 보고 돈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차별심을 내는 자체가 잘못이고 저 법문이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큰 자비의 방패문을 다양하게 여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정혜가 일체된 것을 갖다가 선님은 육조당경에서 뭐라고 한 글자로 정리를 했냐면 무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개정혜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심지 무비 개요 심지 무난이 정이요 심지 무지가 해다 이 말이에요. 개정혜가 별 것냐 이 말이야. 개정혜가 대성계로서 볼 때 내 자성의 본래 진성의 자각이 되었을 때 그 진성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그건 내가 계를 범한 것이 아닌데 그 진성을 갖다가 내가 저버리고 중생업식을 쫓았고 중생업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성계를 내가 범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래 성불된 그 본성을 철저하게 내가 믿기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성문안 어지름이 없는 것이 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성에서 조금도 그 공에 머물지 않으냐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전법하고 포교하고 요익하고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저작거리에 나가서 어떤 중생이라도 그 근기에 맞게끔 수천만 가지의 차별법을 가지고 중생 근기에 맞게끔 다 이렇게 열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내 마음에서 유심해서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개정해가 오직 이 마음, 무념 하나에서 놓는 것이다. 그 무념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안욕다라 산막산보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욕다라 산막산보리가 뭐예요? 무유정법이잖아. 정한법이 있음이 없다는 말이거든. 왜 그러냐? 중생근기에 맞춰서 일기이래로 그때그때 맞춰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내가 한 말은 뗏목이니라 그런 거예요. 뗏목 짊어지고 다닐 일은 없잖아. 그때그때 다 쓴 것이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상승인이다, 돈법이다, 전법이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육조당경의 참전기연에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 앉아주세요. 사실은 이 육조당경이 이 이후에 또 이제 법을 쓰는 중도정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시간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도정견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법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중도정견 36 대법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했거든요. 양변을 다 인정을 하면서 양변에 머물지 않냐고 양변을 초월해가지고 중도정견을 쓰는 것을 36 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통설이 나와요. 법통설이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 읽을 일이지고 여러분들이 법통설은 다 이미 서가모니불부터 시작한 거냐, 비바시불부터 시작했냐 그 차이점이고 그거는 다 어려운 거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 육조선님이 이 남종동교를 끊이지 않고 잘 유통해서 법을 전해라. 함부로 그렇게 누구에게 전하지 말고 반드시 이름 석자 적고 주소 적고 그리고 이 남종동교를 필사로 적어서 그리고 정견이 섰느냐 안 섰느냐 확인하면서 주라고 한 거예요. 거기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 이야기는 별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 해도 이미 지금까지 그건 며칠이죠? 십물 네 시간을 했잖아. 십물 네 시간 동안에 할 말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테이프로 다시 나중에 또 들으면서 단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 정견이 잘 서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경전도 공부하면서 또 되고 또 모르는 거는 밑줄 꺼놨다가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에게 또 다시 재차 또 배우고 또 이 학인 한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잖아요. 졸업하면 또 선박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더 공부를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서성과의 그 지중한 은혜를 또 잘 이렇게 융화하기 위해서 졸업하고 가면 또 서성이 또 뭐 살림을 좀 몇 년이라도 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머리로 가지고 죽노릇 할 생각하지 마. 비결은 비결은 거기에 있어. 머리로 가지고 죽노릇 하면은 다른 사람은 지금 만에 선박에 가서 앉았는데 나는 만날 이 살림을 살아라 하느냐 머리는 그것밖에 안 돌아가는 거야. 불교가 머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발길에 차 있는 게 전부 다 도인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로 공부를 하지만은도 그 머리 불교가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 가슴으로. 오늘 내가 그 이야기까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쫓겨서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불법과 수행이 가슴에서 나와야 돼. 그 가슴이 뭐냐면은 내 진정 발심한 원력과 그 믿음의 그 발보리심이거든. 그 발보리심에서 움직일 때는 누가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옛날에 삼장법사를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갈 때 고비사막을 넘어가자면은 가다가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도 없어요. 죽은 해골이 그냥 이정표야. 그렇게 가는데 목이 말라서 두 소반이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됐는데 마침 이렇게 조그마한 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 속에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그 물을 의지하고서는 자발자발자발 들어앉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버리면 그 많은 생명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머리로 가지고 불교를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야 죽든 말든 내가 좀 먹고 인도로 가야 안 되겠느냐. 부처님을 배우러 가야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처님은 난 내가 볼 때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고 부처님은 살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를 보러 가면서 내가 어째 살생하고 살심을 가지고 부처를 찾아 쫓아가겠느냐. 나는 안 먹겠다. 먹지 마라 니노. 나는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먹고 이 사람은 안 먹고 안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먹은 사람은 그걸 먹고 부처님을 배우러 간 거야. 부처님을 배우러 가서 부처님을 다 배우니까 아니 고비사막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부처님 옆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이게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불성의 모든 작용은 아까 제가 각성이 수순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깨달은 그 성품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냐면 전부 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착한 마음이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발심이고 가슴에서 나오는 불교예요.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불교가 나와서 머리에서 항상 뭘 하려고 하면 만날 비교가 되는 거야. 저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지경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불심은 어디서 이루느냐 하면 가슴에서 이루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마음이 직심이 도량이다 이 말이야. 어느 처처 소수에 가 있더라도 이 정견만 서가 있으면 내가 안전자리 선자리에서 항상 자기를 반조하면서 나에게 부딪히는 경계를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가 되라고 이런 경계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 경계를 쫓아서 내 자성을 반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앉는다고 선이고 서가 있다고 선이 아니냐 이 말이야. 마음은 앉는 마음이 따로 있고 선 마음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 가지고 공부하지 마. 지금은 머리로 가지고 공부 안 할 수가 없겠지. 애써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전부 다 가슴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인들도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는 뭘로 하는 줄 알아? 머리로 가지고 사랑하는 줄 알아? 머리로 가지고 사랑하면 이틀도 못 만나.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즉 이익되나 손해되나 싶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고 안 그러면 못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일이 가버리면 남녀 간의 사랑도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 사랑이 어디로 돌느냐 하면 머리로 돌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돌아온 거야. 가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해 볼 때 너 그거 만내지 마. 만내지 마라 하는 건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옳고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머리사랑이거든. 그렇잖아요. 머리사랑을 가지고 가슴으로 들어온 사랑을 갖다가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끊어지는 거야.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온 신심이고 불심이고 공부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이 돼야 그거는 내보낼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머리가 내보내고 싶고 머리가 없애고 싶어 한다고 해서 가슴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죠. 머리로 들어오고 머리에 못먹고 있는 것 같으면 머리로 가지고 비교하면서 아, 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머리에는 나와요. 그러나 거기 도망가보자. 가봤자 조계종 산하에 떠날 데도 없어. 거기가 거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를 물을 안 먹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벌써 부처를 보고 마음으로 경을 보고 마음으로 선을 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미 자기 자성이 열려버린 거야.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 하시고 나머지 좀 부족했던 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승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